여러분! 그냥 기자로 갈깁니까? 응? 이런 날은 평생 또 올 것 같나? 그려면 가는게다! 가자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야구팬 여러분, 그리고 국민 여러분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여기는 부산 사직 야구장입니다.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! 에테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! 롯데 자이언츠와 롯데 타이거즈의 핀매치! 지금부터 롯데 채동원 선수와 에테 선동려 선수의 선발 맞대결! 두 선수의 전적 1승 1대! 이제 드디어 누가 최고인지 결판이다! 그 경기를 이곳 구도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